경례 가라, 가라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가라, 가라 척박구리 흐르는 땅으로 가라, 가라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두려워하고 앞으로 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고 앞으로 가 푸른 우리 하나님 가라, 가라 척박구리 흐르는 땅으로 가라, 가라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두려워 말고 앞으로 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고 앞으로 가 푸른 우리 하나님 가라, 가라 척박구리 흐르는 땅으로 가라, 가라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가라, 가라 척박구리 흐르는 땅으로 가라, 가라 가라 불기둥, 구름기 등 따라서 세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시작. 더 낮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연애는 막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자, 믿음을 시작. 믿음은 나라는 것들의 실상이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브리서 11절 1절 말씀 아멘. 자, 너는 봄사의, 이건 두 번이다. 시작. 너는 봄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너는 나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디 말씀. 창원 3장 6절 말씀 아멘. 자,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몸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어디 말씀. 창원 3장 1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두 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다.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다. 너희 말씀. 로마서 시 2장. 21절 말씀 아멘.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룹의, 크게. 너희는 그룹의, 그룹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 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자, 푸른 마르고 시작. 푸른 마르고 꽃꽃꽃 꽃을 치는 남남납.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저리 같다. 모든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 너희 성도들아,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자, 어디 만드는 10편, 34편, 9절. 말씀 아멘. 차렷. 경례.